지금 대구, 경북 주민들이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확진자,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신천지를 제외한 확진자가 2천 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건 신천지의 문제를 이미 벗어났다, 대구, 경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도 많이 나왔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 또 사실상 사회적 격리를 통해서 대구 주민분들, 경북 주민분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 부가적으로 밀려오는 괴로움,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대구, 경북 주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발언들이 여권 안팎에서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어준 씨의 발언이 제일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구의 코로나 확진자 비율은 대구 시민 560명당 1명이 됐습니다. 이런 수술을 하면 다음 주면 400명, 300명당 1명꼴로 대구에서 나오게 되겠죠. 중국이 정말 문제였다면 인구 2,300만 수도권은 왜 10만 명당 1명꼴로 확진자가 나오겠습니까? 숫자가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는 걸. 우리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는 걸. 장영 교수님, 김어준 씨, TBS 라디오 방송에서 한마디입니다. 뉴스 공정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다. 이거는 중국 우한 사태가 아니다. 대구 사태다. 대구 사태다. 중국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대구 사태다라고 힘을 주어서 강조를 한 건데 저도 대구의 사위라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에게도 이렇게 막 심장이 뛰죠. 앞서 대구에서 몇 명 몇 명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저 진행자가 저 숫자를 왜 말하고 있을까. 이미 계속 우리가 지겹게 매일매일 뉴스에 듣고 있던 숫자이고. 굳이 저 숫자를 또다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대구 국민들, 왜 저 대구를 강조할까 했는데 목적이 뒤에 있었네요. 대구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게 중국에서 온 게 아니다라는. 이걸 아까 정치인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박상주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확진자가 아니고 제 주변에는 아직은 확진자가 다행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게 정말 아무 잘못 없는 분들이 이 병에 걸려서 지금 확진자가 있어서 격리가 되고 사망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이익으로 막 말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돌려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TV들, 라디오도 돌려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진행자세요. 그런데 진행자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는 참조자 모두를 잘못하면 호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한 폐렴 쓰지 말자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러고 있는 이 와중에 코로나 사태고 신천지 사태다라고 프레임을 아무리 전환하려고 한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쓱 몰아가는 게 사람들이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 저렇게 숫자까지 얘기해 주니까 설득이 되잖아요. 저게 굉장히 기법 중에 하나예요.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면 사람들이 오 하고 전문가처럼 빠져들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아 그렇구나.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설득의 어떤 법칙 중에 한 가지가 저게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수치를 딱 말해주고 대구부터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다 보세요. 중국이 이런 우한 이런 거 보면 우한은 아니라는 거죠. 신천지라는 거죠. 대구라는 거죠. 지금 저기서 지금 김어준 씨의 말에서 코로나19를 위한 혹은 희생자나 피해자들이나 확진자를 위한 마음이 뭐가 느껴지죠? 없어요. 정치적인 목적의 발언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는 것을 왜 저는 지금 제가 들으면 심장이 뛴다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 몰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얻는 게 뭐죠? 장 교수님의 번속은 김어준 씨가 굳이 대구 사태라고 규정하는 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탓이 아니라 대구 시민 탓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중국의 이야기가 똑같을 뿐더러 심지어 그걸 하기 위해서 앞에 수주까지 쫙 제시하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잔인하신 거죠. 이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대구 분들이 잘못해서 걸린 겁니까? 우리나라 괜찮다면서요. 걸려도 그냥 죄수 없어서 걸리는 거라면서요. 걸려도 다 낫게 해주신다면서요. 마스크만 잘 쓰면 된다면서요. 집회하고 사회생활 다 하라면서요. 그리고 딱 나오고 나니까 신천지 탓이다? 대구 탓이다. 대구 탓이다? 대구 코로나다? 신천지 사태다? 중국 잘못 없다? 이게 어떻게 지금 뭐가 하나가 좀 와닿습니까? 장 소장님, 이 발언이 본인의 개인 인터넷 방송이나 본인의 개인 SNS에 올렸어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본인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이라 더욱더 그 부분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용어도 사태라는 용어를 썼어요. 마치 광주 사태처럼 대구 사태다. 참 저분이 중국 방송국의 앵커가 아니잖아요. 그 아나운서가 아니잖아요. 중국 앵커가 저렇게 얘기해도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야 될 일일 텐데. 한국인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죠? 저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특정 지역과 신천지라는 특정 집단에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 정부의 방역에 잘못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논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구 경북분들 마음 아프게 하고 울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총선을 앞두고 좀 자기 진영의 편을 들어주겠다라는 것 같은데 정말 나쁜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이다. 저 분명히 사과하고 해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